왓챠 못하겠다 왓챠 너무 어렵다 아니 분명 캐릭터가 센건 맞는데 아니 분명 캐릭터가 센건 맞는데 센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왓챠 덱이 어떤 모양이어야 되는지 모르겠어 그냥 순대 압축하면서 얼불춤이나 해야 되나 그게 최선인가요 if all the armor 사라져서 또 사라지죠 왓챠 덱이 독학 줄이 있는 걸 그들이 횟과 그 장만의 비료로 심지어 이쁜 포포 习惯 맞춰 광휘 까비 진짜 매우 까비 와하우 이렇게 압축되면 그냥 얼불가면 되는건가 헉 수돌 추월 추월 앤 마이오 추월 그냥 추월 넣고 압추가며 센건 알겠는데 그거 말고는 어떻게 하는거야 하우 투 왓셔 캘리퍼스 엠퍼럴 왓셔 캘리 오리알콘 뭐야 천신의 영상 라그나루크 용혼방패 엘불갈거면 그냥 다 거르는게 맞춰 왓셔 이렇게 하는건가 마요님만 오면 고 오 오 오 이러다 이제 드롭고 해서 터지고 역배 터짐 수고 마요 말고 딱히 먹을것도 없고 제거할것도 없고 제거할거 없으니까 일반 몹잡고 여기가서 엘리트 두마리 잡아도 될거 같은데 이쪽 길로 가고 대기좀 세다 블리트 대기좀 약하다 저쪽으로 아이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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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권수양 넣을만한데 충분히 넣을만한데 일진광풍도 있고 마음의 요새가 들어간다고 해도 무예가 조금 더 낫긴 한데 그런 무예를 주던가 베베베 경각불 경각심 굿 히 흐흐 하호 프리즘 미쳤나? 추월 하나 더 나오면 극락이네 극 락 극 락 극 락 답은 도월 도요 이다 아니 책 졸라셨네 잠깐만 네더샘 금강저 아.. 진짜 이렇게 다 주면 첨탑에 뭐가 남습니까 아니 뭐야 이 아저씨 꺼져 으아 이제 맹공 뒷처리도 필요 없는데 그래도 뒷처리 빼자 맹공은 아직 캘리퍼스 봐줄 수 있으니까 광풍이 어차피 뒷처리보다 셀거고 나중에 교훈도 빼야될 것 같은데 쪼개는 가면 복사 쪼개는 가면 으아아아앙 으아아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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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로가 별로인데 쟤 쟤 쟤 아직 이제 간다 아니네 이제 간 어 으아앙 도시 풀강화 아이고 똘 즐겁다 선 넘네 요즘 첨탑 인심 넉넉하네 앗 못뽑았다 근데 죽임 다 망치 아닌데 다 망치 다 망치 다 망치 교훈각볼게 아닌데 왜 교훈각을 봤지 올강원들 휘갈김 주샘 휘갈김 어디 룬피라미드 상태 이상 들어올 때 대비해서 룬피라미드가 안정성 확 올라간 룬피라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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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훈없는 교훈각 안녕하세요 엘리트 3마리 잡아야지 제거 보고 내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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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룬피라미드 룬피라미드 한 장을 변화시킵니다 넌 절대로 변화를 만들지 못할거야 아니 변화로 먹을 거 없는데 아무리 가차가 즐겁다지만 가차다 아니 이제 뭐 다 필요 없는 거 아닌가 이제 뭐가 필요하지 충분한 시간이 내 교훈 교훈 볼 것도 없지만 포탈 이벤트가 필요하다 휘갈김 나오면 진짜 좋은데 병추월까지 병추 아니 잠만 자 아니 게으른 와저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부복하자 부복 있으면 손가락 덜 아픔 혼틈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깡 아이씨 음 귀가 맥혀요. 쟤한테 무외로 얼불춤하다 보면은 기생충 떠서 얼불춤 빅살이나 부상 소용이 해누나 해내는 그신가 해내고야 많은가 어림도 없었다고 합니다. 어림도 없었다고 합니다. 왓처는 저설이고 추월마요 1턴의 추월과 마요를 쓰는 기분 칼리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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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풀피인데 강화도 안하고 잠만 자 뭐하는거야 꿀잠 꿀잠 왓처 미녀는 잠꾸러기 아 더워지 같은거 미니어는 잠꾸러기 미니어는 잠꾸러기 미니어는 잠꾸러기 미니어는 잠꾸러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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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o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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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가 담긴 병. Oo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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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oops. Oo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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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탑 서열 상관이 더 강한 꽁 중괄호가 세상에서 제일 잘생겼다고 생각하면 심장을 죽여주세요 심장이 아직 살아있어 거지 거지였어 거지같은 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